1월 12일 오늘도 인사드리는 주식남자친구 주나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인사드릴 종목은 매일 인사드리는 LS머트리얼즈입니다. 여러분들 LS머트리얼즈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12월 4일부터 여러분 상장 이전부터 대응 전략자리도 오픈해드려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현재 이 구간에서 지금 하락이 벌스로 인해 떨어진다라는 관점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댓글로나 아니 문자로 지금 저한테 이거 시세하락인데 어떻게 할 거냐 많이들 말씀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LS머트리얼즈 공모가 6천원짜리가 지금 9배에서 10배 올라간 겁니다. 그쵸? 근데 지금 현재 이만큼 고작 이만큼 하락으로 인해 여러분들 10% 정도 떨어진 걸로 인해 지금 1인 1비 하셔야 되냐 이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에서 현재 1월 12일 이번 주 금요일날 104만주 빠져야 되는 상황이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LS머트리얼즈 입장에서 현재 보시는 것 같이 4만원 대 라운드 피규어 자리를 이탈을 나오게 할까요? 이탈을 나오게 할 확률이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날 이 지금 104만주가 빠지게 되더라도 블록딜로 인해 이 친구들 통정 거래로 인해 이 수급들 받아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알고 가셔야죠. 더군다나 현재 LS머트리얼즈는 이번에 4,4분기 실적으로 1월에서 2월에 발표가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발표에요. LS머트리얼즈는 상장 이전부터 흑자 띄워서 작년 23년도에 지금 흑자로 크게 매출 띄운 상태에서 2,700억가량 매출 띄우고 마무리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닝 서프라이즈로 지금 주가 상승률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더군다나 LS머트리얼즈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코스닥 상장되어 있지만 코스닥 150에 들어오면서 패시브 자금까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가 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지금 제일 불안해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개미를 턴다라고 생각하시고 위험 조정과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이런 하락에 대해서 이리 일비하시면서 주가 하락에 걱정을 하실 겁니까? 제가 오늘 좀 쓴소리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지금 주식하시는 게 투기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글자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투자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저랑 소통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LS머티를 다들 아시겠지만 주가 상승률 만들면서 10월 20일 기준으로 하락 임펄스 만들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보호 예수물량 15일치 45만주가 빠지게 되면서 하락 임펄스 만들었죠. 자 이 45만주가 이 5만원대 위에서 정리가 가능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던 이유가 보니까 이 라운드 피규어 자리에서 저항대를 제대로 맞고 나서 떨어진 겁니다. 45만주가. 자 그 다음에 하락 임펄스 되면서 45만주 정리됐던 12월 27일날 지금 밑골이 달면서 주가 상승률 만들죠. 자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도 생각 한번 해볼까요? 지금 45만주로 보이시는 것 같이 이만큼의 양봉대로 끝납니다. 그쵸? 그리고 밑고리를 이만큼 달게 됩니다. 고작 나왔던 거래량은 요거밖에 안 되고요. 자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죠. 아마 이때쯤일 거죠. 이때 만약에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이 양봉대가 만약에 이탈이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정거래를 받아주되 그 구간에서 거래량 띄워봤자 이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거래가 보시면은 이 친구 매일매일 거래되는 거래량이 500만입니다. 근데 보이시는 것처럼 거래량 적게 나오신다고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오시는 이번에 104만주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현재 이런 구간에서 가격 전략들 짜신 다음에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망했다. 주가 하락 나왔다. 이거 떨어질 거다. 주가들 다 떨어지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식장은 매일 떨어지고 매일 올라갑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일이 일비하면은 주식 못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한테 편안하게 제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좀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 편안하게 제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제 번호로 문자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으로 10%가량 떨어져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1월 9일날 저한테 자 이런 식으로 LS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이 문자 주신 400명들처럼 제 영상 보시고 문자 주셔서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구간에서 LS, 머트, 리얼즈는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느냐. 자 6천원짜리 주가가 지금 9배가량 올라있는 5만원까지 찍어준 상황이에요. 그쵸. 말도 안 되는 상승 인펄스 이렇게 만들어준 상황이고 그 갭 차이를 어느 정도 메꾸기 위해서 하락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세력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일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번에 투자 경고 풀리면서 주가 하락 나오는 거고 기간으로 따졌을 때 104만 주 풀기에는 현재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시세 이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세력들이 그냥 가만히 내두겠냐고요. 기회다 싶어서 한번 털 수도 있고 털고 나서 끌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현재 제일 중요한 이번 주 목요일 내일과 내일모레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실시간 대응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 다 컨택하시고 수급들 파악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솔직히 말씀 제가 이렇게 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안 되시기 때문에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있는 번호 제 번호니까 그냥 저한테 ls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셔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매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ls 두 글자 하나 안 보내셔서 수익 가져가실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분들 안 하시게 저한테 매수 매도 가격들 받아가시면서 진행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ls 문자 보내주시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리면 아마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이렇게 단체 문자 받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ls라고 문자 보내셔서 자 보시면 12월 20일 내에 분명히 제가 ls 머트 리얼즈 매도가 안내드렸습니다. 시초가에서 5만원 매도하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오전 8시죠. 자 그럼 12월 20일 언제죠 여러분들? 12월 20일 정확히 최고가 찍었던 이날입니다. 자 시초가에서 5만원 사이면은 자 이때 매도 사인 드립니다. 다시 매수 사인 언제 주죠? 12월 27일 수요일날 8시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에서 3만9천9백원 이하 매수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 수급 파악하고 유통 물량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매수 사인 언제 드립니까 여러분들? 이때요 이때 그럼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 다시 진행되면서 지금 편안하게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고점 됐을 때 다시 매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들 받아가실 수 있는데 이렇게 정확한 매도와 매수 타점들 받아가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LS라고 문자 꼴랑 이거 두 글자 안보내셔서 안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일 제 영상 3천명에서 여러분들 많게는 7천명까지 매일 제 영상 보시는데 아직도 이 LS라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하루에 200명밖에 없습니다. 200명에서 400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주셔야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문자 주셔서 참여하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용 발생, 회원 가입, 돈 이런 거 없습니다. 저점부터 상장 이전 12월 4일부터 여러분들 컨택 도와드렸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도 잘 할 수 있게끔 매도 타이밍 잡아 드리기 위해서 실시간 대응 필요하니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LS라고 문자 보내셔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문자 받으시다가 소통도 좀 필요하시다. 여러분들 소통 필요하시다. 그럼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방이 있습니다. 이 텔레방에서 저랑 소통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상단 보이시면 제 한 1천명 정도 들어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부분에 날짜 나오시죠. 정확히 12월 20일날 제가 매도사인 어떻게 드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여러분들 12월 20일날 자 정확하게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12월 20일날 LS머트리얼즈 수요일날 LS머트리얼즈 초가에서 5만원 12월 20일날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도 진행하신분들 1 남겨달라 해서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12월 20일날 정확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2월 27일날 매수 안내 드렸던 부분 보시죠 12월 27일입니다 여러분들 12월 27일이 상단에 나오시죠 여러분들 LS머트리얼즈 매수 안내가 나가죠. 12월 20일날 수요일날 LS머트리얼즈 3만 7천원 이하의 매수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매수하신 분들 확인 남겨달라고 말씀드렸고 매수하신 분들 확인 이렇게나 많이 진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1월 5일날 매도 진행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보시면 12월 5일날 정확하게 제가 LS머트리얼즈 시초가에서 4만 9천 5백원에 매도 걸어놓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매수 매도 타점들 하나하나 다 컨택 정확하게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 그리고 고점 매도 진행하면서 여러분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처럼 여러분들 컨택이 안되고 매수 매도가 진행이 안되시기 때문에 하락 부분 나오실 때 항상 아 망했네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실 수는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LS머트리얼즈는 이미 상장 이전부터 매출을 띄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흑자로 매출 70%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울트라 키패스트 관련해서 이미 산업을 활발하게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공장을 차려놔서 이 울트라 키패스터로 관련해서 네트워크를 이미 만든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IRA라고 지금 미국은 25년도부터 법안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IRA로 매출이 주가 상승률을 만들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이 매출 흑자로 띄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닝 서프라이즈가 진행되면서 4, 4분기 실적으로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실적 발표가 진행되면서 주가 상승률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걱정하는 게 고작 이 104만 주로 주가가 이탈이 나올 걸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블록딜러인에 지금 얘네 통정거래로 받아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와봤자 얼마 거래량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전과 동일하게 거래량 많이 나올 가능성 현재 적다라는 거고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지지선 자체가 이탈이 나오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하시면서 시드 불려 나가시면 된다라고 말씀 자신 있게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위에 있는 번호로 저한테 LS라고 문자 꼭 보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안 보내시면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라고 백번 천번 말씀드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저랑 소통하시면서 단체 문자 같이 받으시고 텔레방 원하시는 분들은 소통하시면서 같이 텔레방 진행하시면서 이 LS 머티로즈로 저랑 같이 수익 한번 챙겨보시죠. 자 LS 머티로즈 마지막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보호 예수물량 45만주 빠져있는 상황이고 지금 내일 모레 지금 104만주 빠져야 되기 때문에 주가 하락 예상했다. 하지만 지금 지지선 4만원대 깨지는 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주가 하락 나와서 이 LS 머티로즈 입장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코스닥 150에 특례 편입되면서 패시브 자금 들어와야 되는데 이탈 나오는 게 가능할까요? 어렵다라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4,4분기 실적 나오는 게 1월에서 2월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 만들기 위한 바닥을 만드는 구간이지 이탈이 나오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나오는 실적 발표 전까지의 흐름들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할 수 있는 이 파동들 맞춰드릴 테니까 저한테 여러분들 그냥 LS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시라는 겁니다. 이거 보내주셔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 구간에서 9배가량 올라간 친구이기 때문에 이거 주가 하락 나온 거에 대해서 일일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LS 머티리얼즈로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저 주남이 애널리스트 믿고 LS 두 글자 문자 보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LS 머티리얼즈 수익 나시는 그날까지 하나하나 컨택 도와드릴 거고요. 매일 영상 남겨드릴 테니까 저 따라오셔서 LS 두 글자 남겨주셔서 단체 문자 받으시고 텔레방에서 소통하시면서 제 영상 보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대신 여러분들 비용 발생 안 되고 무료로 도와드린 대신 제 채널 홍보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오늘도 매매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LS 머티리얼즈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실시간 대응하시면서 꼭 수익 챙겨 가보시죠.